. ? . ? . 전시설관리공단의 선취점이었습니다. 연속된 서비스입니다. 준비하는 이정현. 백핸드 마무리.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있게 또. 찬스모를 털려. 모서리에서 정단아. 화요인의 공이 버섯 서비스 정단아. 화요인. 6대2의 스코어입니다. 권하연 선. 신이 같이 나가주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권하연 선수. 아. 서비스인데요. 이정현. 화요인의 백핸드 정연. 정단아의 3.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요인 받아내줘. 내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북식 조합의 승리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허현의 3구. 정단아. 이정현이. 서비스는 양산시청. 정단아. 받지 못. 허현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단아. 서비스 허혜은. 권하연의 공. 허혜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퍼엔드 탑스피만 움직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정현 서브. 정단아. 리시브 대전 이어지는 권하연의 서비스. 자, 지금도 빛이. 이것도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허현의 리시브. 매트 맞습니다. 이 생기면서 오른손 뒤들이 유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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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습니다. 형체 두 번의 서비스입니다. 아. 허현의 백핸드 빛만. 한 번 동점. 이제 정단아의 서비스. 양산시청. 자, 선제를 죽지 않기 위한 노력. 아. 허현의 리시브. 대전시 서울권리공단의 서비스. 아. 한 점을 앞서. 허현의 서브. 권하연의 넘어갔습니다. 특정. 권하연의 리시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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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